여러분은 그동안 열심히 뭐 받았습니까? 치료받았습니다. 그렇죠? 치료받으면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치료, 고혈압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고혈압치유라는 말은 없어요. 당뇨치유, 치료입니다. 치료는 뭘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세를 치료하는 것이 병원치료라는 거예요. 이 치료와 치유의 구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암치료인지 항암치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암치료는 뭐예요?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생긴 덩어리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 받으면 암덩어리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치유는 안 됩니다. 치유는, 그래서 치료라는 말은 질병에 해당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치료는 증세. 그래서 증세, 증세, 치료. 모든 병에는 증세가 따라옵니다.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을 치료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 갈 때는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갑니까? 치유하는 데인 줄 알고 갑니다. 병원에 가면 증세, 치료뿐만 아니라 내 질병 자체가 어떻게 치유되는 줄로 알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치유는 못한대요. 못하고 제군들은 환자들의 각종 질병에 따라오는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밖에 할 수 없다고 의과대학에서 딱 그렇게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환자들 측에서는 자꾸 병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치료하면 치유는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증세를 완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우울증이면 우울증이다. 암이면 암이다. 자가 면역병이면 자가 면역병이다. 자가 면역병이면 자가 면역병이다. 이 병에 걸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고 받는 그런 병원의 치료 방법 그거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정말 요즘 통계를 보면 이제는 전 국민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세 사람보다 더 줄었어요.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다 이제 그렇게 암에 걸릴 텐데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 가서 뭐만 받아요? 증세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병원에서 가서 증세치료를 받아서 암덩어리의 크기가 줄었다. 아, 치료가 잘 돼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암덩어리가 안 보인다. 그럼 그것은 그거를 완전한 치료, 완치라고 합니다. 안 보인다. 사라졌다. 그럼 그게 치유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려도 그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 원인을 내가 제거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항암치료 끝나면 재발해요? 아니에요.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많은 환자들이 아, 다 낫대. 치유됐대. 안 해요. 그거는 완전한 치료가 된 거지. 덩어리가 증세니까 그 증세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완치라고 그러지만 완치라는 말은 완전한 치료, 저 증세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자, 고혈압을 약물치료로 한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다. 완치죠. 그러나 고혈압약 끊으면 어떻게? 바로 재발하는 거죠. 완전한 치료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에 치유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는 치료하는 데 아니에요. 법적으로 치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병원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런 건물 안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라는 말은 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reatment입니다. treatment 다른 말로 하면 처치라고 그래요. 응급처치 응급치료 treatment 치유는 미국말로 영어로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치유는 뭐예요? 힐링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힐링 여행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면 암이 낫나요? 하여튼 힐링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힐링 여행하고 보통 여행하고 다른 짓은 뭐예요? 힐링 여행은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힐링에는 아름다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지금 질병 암 당뇨 우울증 이런 질병의 힐링 치유를 위해서 아름다움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가지고는 치료는 안 되지만 치유가 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 여행 이렇게 또 뭐예요? 그래서 이 힐링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치료라는 말은 아주 과학적인데 힐링은 뭐예요? 과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럴듯한 거예요. 과연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힐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부터 힐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제가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그 현대의학은 힐링을 못한다고 가르쳤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힐링을 할 수 없다고 너희들은 의사로서 힐링을 할 수 없다. 너희는 응급처치 우선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 치료의 대상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다 뭐예요? 질병 때문에 발생한 증세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이상구 의사가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배우지도 않은 힐링 치유를 가르쳐 주겠다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힐링은 어떤 것인가 의과대학에서 그 당시에 제가 배운 현대의학으로서 의사들은 힐링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원인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원인을 모른다.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원인을 알아야만 원인을 제거해 줄 텐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 때문에 발생한 증세만을 완화시키는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과 교과서가 삼천몇백 페이지가 됐는데 요즘 더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졌는데 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영어로 unknown 모른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치료는 안되는 거죠. 왜 몰랐냐? 요즘은 아느냐? 요즘은 거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몰랐던 그 원인을 이제는 점차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면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밝혀놓은 질병의 원인 현대의학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 현대의학이 발견해서 의학계에서 아 모든 질병은 이것이 원인이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DNA 라는 겁니다. DNA는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우리 말하면 유전자. 사실 이 DNA라는 말이 정확하게 유전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핵산입니다. 그 핵산을 DNA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핵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말로 써도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세포다. 각종 세포입니다. 뇌는 뇌세포로 구성돼 있고 간은 간세포로 구성돼 있고 피부는 피부세포고 그래서 피부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병이고 간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간질환이고 위장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위장병이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다. 그 말은 정상적이든 내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돼 버렸다. 그 변질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원인을 따라하도록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자꾸 파고들어가요. 세포의 변질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세포가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그림을 여러분,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컴퓨터 세포입니다. 대표적으로 세포의 모양이 여러 종류로 다르지만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이렇게 맨 외부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안에 있는 것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라고 이 제일 세포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포. 핵입니다. 핵. 이 보라색 구멍빵빵 뚫린 것 이게 핵입니다. 이 핵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실이고 실이 실 뭉치가 나와요. 이 실 뭉치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실 뭉치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염색체는 실 뭉치인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이 많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는 이 염색체 위치에 따라서 각종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하드라고 불러납니다. 하드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아주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많아서 각종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위치한 하드가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하드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지만 이 세포라는 컴퓨터는 하드가 23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하드가 쫙 깔려져요. 그런데 하드가 어떤 하드는 프로그램 수가 많이 깔린 하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 깔린 하드도 있고 그래서 23종류의 하드가 있는데 그 크기가 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그래서 23번까지 키 순서대로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보자. 시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형으로는 한 줄이지만 이렇게 한 줄이지만 지금 실제 유전자는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노란색 물질 빨간색 물질 파란색 초록색 물질 이렇게 딱딱 조립이 딱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립이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유전자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란 걸 만들었어요. 유전자 지도 란 건 뭐냐면 각 23개 염색체 안에 키가 제일 큰 1번 염색체 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냐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에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나는 안 기뻐. 엔도르핀이 생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엔도르핀 생산이 안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노란색 유전자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꺼져있다가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꾸 꺼져있고 다른 사람은 켜지는데 내 엔도르핀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서 안 켜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에요. 그럼 우울증이 날리면 어떻게 돼요? 이 유전자가 다 식혀지면 나요. 아 참 묘하게 돼요. 소화불량은 뭘까 하면 위장세포 안에 초록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소화물질을 생산해야 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있으면 소화가 안돼요. 소화물질이 생산이 안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 염색체상에 여기 1번 키가 염색체를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은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구나. 알츠하이머 농내장 여기 대장암에 걸리신 분은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폐암 3번 염색체 파킨슨 씨병 당뇨병 바로 여기다. 비만에 걸렸다면 7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간질 유방암 동맥형화 최장암 모든 질병 자가 면역병 백현병 모든 질병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되고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세상에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 몰라 원인은 모르는 거지. 최근에 들어와서야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고 왜 그 당시에는 왜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유는 할 수 없는 거죠. 원인을 제거해야만 치유가 되는데. 이제 우리 현대의학은 아하 모든 질병은 우울증도 포함해서 우울증은 그냥 마음의 병이고 몸의 병만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마음을 결정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냐에 따라서 마음의 병도 가져가고 다 유전자입니다. 이제 현대의학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자 현대의학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큰 소리 이제 우리 병원에서 모든 질병을 전부 뭐예요? 치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니까 우리가 그 유전자를 어떻게? 우리를 그 변질된 유전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정상화 도로 회복해 복구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유전자 치료 우리가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해내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치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법은 아주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학자들이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여러분 유전자 조작법이 그렇게 발달이 돼도 아직도 그것을 사람의 질병에 적용해서 치유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 병이 생겼구나. 그러면 그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세포 속에 집어넣으면 세포가 정상세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이 치유되어야지. 그런데 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어? 생각이 안 듭니까?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 의사들이 뭘 생각하지 않았냐면 이 사람의 본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 변질이 왜 일어났는지는 뭐예요?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변질된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조작해서 도로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 자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잖아도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자기의 본래 정상적이던 유전자를 변질시킨 범인이야. 범인은 안 바뀌었어. 이 범인은 옛날에 자기의 정상적이던 유전자를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변질시킨 주범이야. 주범은 그대로 있는데 옛날에 자기 정상적이던 건강한 유전자도 바꿔버렸는데 그럼 주범은 그대로 있는데 뭐예요?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조작해서 주범을 줘봐야 뭐예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이 아직도 확실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원인은 뭡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됐던 상태에서 생겼다. 그건 이제 맞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것까지는 현대의학이 확실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가 있을 만큼 모든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냐 다 알고 있었죠. 뭐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 정상적이든 건강한 세포 속에 있던 건강한 유전자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몰랐다? 그 환자가 무슨 원인을 어떻게 했길래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됐버렸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방법을 이제 알겠죠? 어떻게 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병에 걸린 이유는 내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왜? 내 유전자는 어디 속에 있는데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키겠습니까? 나 이외에 나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뭔지 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내 유전자를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주범이 누구구나 누구구나 나 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때문에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구나 그렇다면 알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유전자를 내가 변질시켰으니까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이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 오셔서 다 나으신 분들은 결국 그래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는 반드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현대의학이 아주 놀랍게 지금 유전자의학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는 유전자의학이라는 것이 별로 아무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배워봐도 변하지도 않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하 유전자가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정상유전자가 정상 정상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비정상 상태로 변화하는구나 변질 변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가지고 정상유전자를 비정상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한 겁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변했다면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다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화가 됐지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뉴스타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병 치유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라운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도 변하고 비정상으로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무엇이 제거가 되면 원인이 제거가 됩니다 유전자가 변질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다임 잡지입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의학계의 지각변동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의사들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라는 것은 그건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뭐를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딸이 그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딸도 나중에 30대 40대 돼가지고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세상에 그 이쁜 유방암을 두 개 다 잘라버렸어 왜? 엄마하고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 자기도 검사해 보니까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떼 버렸어요 참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이쁜 그 두 유방암을 뭐만 알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임 잡지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게 유전자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대서 특별했습니다 이 타임 잡지가 출판된 지가 언제냐 하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까 이때까지는 유전자는 운명이다 그래서 엄마가 잡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엄마들의 걱정이 많아요 왜 내 유전자를 우리 딸이 받았으니 우리 딸도 이제 30대 40대 가면 유방암에 걸리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딸은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지만 엄마가 엄마가 가졌던 뭐예요 그 원인이 있어 원인 그래서 엄마는 그 암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지만 그 유방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야 돼 활성화되게 하는 원인이 있었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엄마가 자기의 유방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 그 원인을 이 딸은 받아들이지 뭐예요 안으면 유방암 안걸린다 이 말이에요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받아라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의학을 뭐라 불렀냐면 선천적인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타고나는 거지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대스티니 대스티니 대스티니는 운명입니다 그렇죠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is not is not isn't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엄마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도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받은 유전자가 내 딸이 받은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머니도 외할머니 그런데 그 외할머니도 본래 외할머니는 그 증조 외할머니로부터 유전자를 안 받았어 정상적인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 외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변질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질시킨 유전자를 엄마가 받았다 그런데 나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외할머니가 본래 받았던 건강한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발견해서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가면 내가 받은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그냥 큰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것부터가 이게 참 놀라웠는데 알고 보니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원인만 발견해서 내가 그 원인만 내 삶 속에서 제거해 주면 그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뉴스타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킨 원인을 발견해서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여기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 저는 고대학 경기일 때 저는 Epigenetics라는 과학을 배워본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말로 뭐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후성이란 말은 후천성이란 말이에요 아하 선천적으로 어떤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후천적으로 그것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그런 최첨단 유전자 의학이 등장해 그거를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이 에피제네틱스의 등장으로 말하면 야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초이스 초이스가 뭐예요 초이스 초이스 선택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당신이 선택한 대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 위대한 선택을 하셨어 자 이 뉴스타트에 오신다는 건 굉장한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 뉴스타트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자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 그러니까 의사선장님한테 그냥 맺겨버려 범인은 누군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의학은 내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된 것은 결국은 나의 뭐 때문이다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렇게 변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도 내가 무슨 선택을 잡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거를 밝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정반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백미를 잡수시다가 현미를 먹는 선택을 하셨다 좋은 선택이 아니요 좋은 선택이요 이때까지는 뭐 건강한데 뭘 현미를 구태워 먹어 백미먹지 이건 현미가 건강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별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여러 다른 영역에서 지금부터 좋은 선택을 하자 그러면 유전자는 드디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암 얘기인 것 같지만 암 얘기라도 모든 다른 질병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몸속에서는 유전자 변질이 맨날 일어나요 유전자 변질이 매일 일어나니까 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암세포가 제 몸에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벌써 40년 전 50년 전에도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런데 암환자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암환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상구 박사는 아직도 이상구가 태어난 때부터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었지만 아직도 암환자가 안 됐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김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환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환자가 안 돼 오늘 암세포가 생겼는데 오늘도 암환자가 안 돼 내일도 또 생겨 그래도 암환자 안 돼 암환자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아요 그 말은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는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매일 작년에는 없던 병이 올해 또 생길 수가 있어 왜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병만큼 시시한 병이 없어 왜 매일 걸리는데 매일 나아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걸리긴 걸리는데 내가 알아 몰라 나는 걸린 줄도 몰라 매일 걸리고 있는데 내가 걸린 줄도 몰라 그리고 매일 낫고 있는데 나은 줄도 몰라 그거는 그러므로 암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치유가 되어버리는 그런 병 같지도 않은 병이에요 그래서 암 자체로는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암의 자연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세포가 생겨도 모르고 치유가 돼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암 환자가 됐다 이상구 박사는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됐다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상구 박사는 아직도 자기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죽이고 있는 사람이고 암 환자들은 뭐예요 잘 죽이고 있다가 어느 땐가부터 더 이상 자기 몸에 생긴 암세포를 스스로 죽일 수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던 암의 자연 치유가 중단되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암 낳는 것은 간단하네요 어떻게 되면 낳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는 매일매일 계속되든 반복되든 자연 치유가 중단됐을까 그렇죠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암의 자연 치유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다시 시작되면 암은 완전히 옛날처럼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여기에 맨 가운데 있는 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런 암세포가 내 몸속 어디에 딱 생기면 생기면 이게 하얀 동글동글한 작은 암의 이 면역세포들이 특별히 그 암세포만 생기면 쫓아가는 면역세포들을 T세포라고 그럽니다 T세포들이 T세포들이 쫙 몰려가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내 몸 어느 구석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기는지 몰라 나는 몰라 나는 지금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데 내 T세포들이 어떻게 암세포 생긴 쪽으로 쫙 물려가 물려가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쫙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 이게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 여러분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되냐 길쭉 넘적해집니다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세포 중인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몸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의 자연치유예요 암의 자연치유가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의 자연치유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누구의 무엇으로 나의 무엇으로 선택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 암의 자연치유가 중단되어 버렸냐 아시겠죠 이게 문제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해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암 환자 아닌 사람과 암 환자들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이상구 박사의 T세포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 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켜진다 자고 있어도 그런데 암 환자들의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꺼져있고 안 켜진다 왜? 이거를 알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어떻게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것이 뉴 스타트의 출발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것은 자 이 컴퓨터도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자 이 전구도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말은 뭐가 공급된다 안 되면 켜지고 뭐가 공급이 안 되면 꺼진다 전기죠 전기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에너지죠 전기라고 부르는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귀 그러면 그 귀가 에너지에요 그러면 유전자도 켜지기도 하고 꺼진다면 유전자도 뭐가 필요하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잘 켜지던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잘 켜졌는데 이제는 안 켜진다 그 말은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끄는 에너지를 받지를 못한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주는 귀를 컴퓨터 켜주는 귀를 전기라고 부른다면 유전자 켜주는 기는 무슨 귀라고 부르면 될까 생기라고 부를 수 있어 생기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 대박이야 그래서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뭐 넘치는 사람이다 생기 넘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문제지 그렇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잘 꺼져요 귀가 잘 막히는 사람은 자 벌써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꺼지면서 그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암의 경우에는 T세포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에너지 생기를 받지 못해서 꺼져 버렸다 왜 못 받았다고?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방이 얘기하는 게요 요즘 현대의학에 유전자의학이 발전하면서 한방이 하는 얘기가 맞구나 한방이 뭐 얘기할 때? 기 얘기해요 한방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뭐가 잘 안 돼서 생긴다? 기의 소통이 안 됐어요 문제는 그 기가 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가만히 공부하기 연구하기 시작해 보니까 기가 있거든 그런데 이때까지 현대의학은 기라는 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다 변질돼서 되는 것이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유전자는 귀에 의해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길을 지금 현대의학이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슨 치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증세 치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현대의학이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방의학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그 귀에 대해서 여러분도 새로운 인식을 하시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놀랍습니다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요 유전자가 다 꺼지면 세포들이 작동을 잘 못해 세포들이 작동을 잘 못하면 무슨 맛이게? 죽을 맛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혀 죽겠다 얼마나 과학적이지 아주 유전자의학적으로 딱 맞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계 다른 나라 말로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세포가 작동 안 하고 세포가 작동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이 길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길을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선택은 길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길을 받아들인 선택과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길을 우리가 한국말로 힘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뉴스타트에 가서 내 유전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뭐예요? 나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 선택 여러분 좋은 선택이에요? 아니요 그 선택을 여러분이 지금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이 시간부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박수를 왜 쳐요? 박수치란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습니다 무슨 유전자가 켜졌어요? 엔도르핀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가 왜 켜졌어요? 힘을 받아서 켜졌어요 여러분이 박수치시는 분은 생기가 나는 분이에요 그렇죠? 왜? 왜 생기가 나?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무엇을 알았으니까? 하하 이치를 알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는구나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러면 그 힘은 그 이치 이 진리 이 그래서 여러분 이속에 기가 있다는 학문을 무슨 학이라 그래요? 이기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황 퇴계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이 연구를 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 이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 진리 속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가 많이 막혀 있었다 그럼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별로 생기가 날 이유가 뭐예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분 좋게 생기가 왕성하게 생기가 넘치게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이 뭐예요? 배신했다 거짓 기가 너무너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죠 기가 갑자기 꽉 막히면 어떻게 돼? 기절 쓰러져 버려요 당장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됐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생기 넘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생기는 무엇을 선택하면 생기가 나요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 진리를 알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진리 그 다음에 진리 아까 힐링은 치유는 무엇과 관계가 있더라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더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어 힘 나요? 안 나요? 아름다운 거세요 피곤한 줄 모르고 자 꿈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거세요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다 정말 설악산이 아름다운 거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늘 좀 보자 산을 좀 보자 맨날 뭐예요? 문잡으러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같은 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름다움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진하고 미 가운데 뭐 있어요? 에선 참 감사하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뉴스타트에 오게 된 이 사실이 참 감사하구나 네 감사를 느끼자 감사를 알자 그냥 아이고 거기 쉬는데 누가 자꾸 가보라 그랬어 그러지 말고 오늘 첫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아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치유의 길이 진짜 있구나 더 이상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정말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못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켜지는 진정한 지유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지유의 길로 들어섰구나 나를 기쁘다 알겠죠 자 이제 여기에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적극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선택을 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지식인으로서 의사로서 항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어떻게 봐요? 뺐다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선택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안 치는 선택을 그런데 자기는 선택을 안 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함성을 지르는 선택을 하셨죠 아마 이 함성을 지르신 분들은 본래 그러신 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집에서 강의를 이미 듣고 와가지고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자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나는 모든 선택을 어떻게 진선미에 따라 긍정적으로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식인들은 선택을 자꾸 연기합니다 연기하고 오케이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꾸 저울질을 해보면 그러면서 나의 선택을 보류하다 보면 유전자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부터 20일 또는 열흘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마음에 착정을 하시고 진선미를 알자 그리고 내가 확실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반응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알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알겠다 참 좋은 얘기다 25% 켜집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믿었다 아 나도 날수 있구나 나는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50%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 믿으니까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가 켜집니다 그 다음에 아 희망이 있구나 이제 희망이 있다 그동안 병원 다닐 때는 그냥 기가 막히더니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뭐가 돌기 시작한다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75%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믿었다 에서는 희망이 있다 에서는 박수가 아주 센 박수가 나와요 저보고 박수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향하여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기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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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박수도 세게 치면서 진짜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 함성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함성까지를 선택하면 그때 유전자가 100%로 활짝 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함성이란 건 나는 함성을 안 지르고 남의 함성을 들어도 내 유전자가 더 많이 켜지요 남의 함성을 들어도 내 유전자가 함성을 안 지르는 내 유전자가 켜진다면 내가 내 함성을 지를 때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남의 함성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켜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뉴스타트의 비밀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뉴스타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 편질됐던 유전자들이 잘 회복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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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